네 사오쌤의 유튜브 강의 오늘은 유튜브 각 버튼들의 그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버 버튼은 구독자 10만명 이상 이고요 골드 버튼은 구독자 100명 이상 자 다이아몬드 버튼은 구독자 1000만명 이상 마지막으로 레드다이아몬드 구독자 1억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채널에 6개월 이내에 영상 업로드가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365일 즉 1년 이내 커뮤니티 위반 사실이 없어야 되며 또한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튜브 각 버튼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